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 불타는 지옥 밑바닥 악마도 싸득이 쳐맞고 도망갈 그런 어마어마한 시자 할매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유사를 한 며느리한테 내가 니 몸조리 해주겠다 이러면서 당장 오라고 개 난리치는 악마시모 그래요 역시 이건 그냥 이혼을 해야 되겠죠. 원제 유산 후 시모가 몸조리 해준다고 오라고 하길래 가봤더니 헐 최대한 짧게 쓰겠습니다. 제가요 제목 그대로 얼마전에 유산을 했고 시모가 몸조리 해준다기에 갔다가 진짜 그지같은 봉변을 당했거든요. 이게 너무 그지같아가지고 글 써봅니다. 무의미한 배경 설명은 다 빼고 그냥 딱 이번에 있었던 일만 쓸게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부부는 신혼부부고 또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어요. 결혼하고 얼마 안됐죠. 한달만에 바로 임신이 돼서 아기가 빨리 오래나 보다 했거든요. 사실 저희 둘 다 처음부터 기다렸던 아기라서 그런 임신이라 너무 행복했어요. 그런데 이런 행복도 잠시 하루는 병원에 갔더니 아기 집 모양이 좀 너무 안좋고 이래저래 유산 가능성이 많이 보인다 이런 말을 하길래 질정 처방을 받는 등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 끝나는 유산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. 수술과 약물 이렇게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하는데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약물의 경우 배 속에 있는 태아가 제대로 다 배출이 안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수술도 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그냥 소파술을 하자고 하더라구요.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겠다 했고 했어요. 근데 그게 다 끝나고 남편이 심호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. 어 엄마 조금 전에 수술 다 끝났어 뭐 이렇게 말이죠. 그런데 갑자기 저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 어머님 하고 받으니까 대뜸 그래 너 몸도 안좋을텐데 그냥 여기로 와라 내가 니 몸조리 해주마 이러더라구요. 아 물론 처음엔 좋게 거절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계속 끈질기게 아이고 너희들 어차피 주말부부라서 집에 가면 너 혼자 있어야 될텐데 또 유산도 출산이랑 똑같은 거다. 그러니까 산모는 몸조리를 잘해야 된다. 내가 걱정돼서 이런다. 어쩌고 저쩌고 등등등. 아니 도대체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무조건 계속 오라는 거예요. 너무나 집요하게. 그런데도 제가 계속 망설이니까 결국에 본인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. 어이구 나도 옛날에 유산을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지금 니 마음 잘 안다. 몸도 많이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 거다. 근데 이런 상태에서 너 혼자 집에 있으면 그게 더 힘들지 않겠냐. 나는 괜찮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오늘 저녁에 와라. 이러더라구요. 근데 사실 그래요. 저도 혼자 있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그러나 저희 친정은 여기서 다섯 시간 거리라 너무 말고 그런 반면 시간은 같은 지역이라서 가깝긴 하거든요. 거기다 저희 남편도 계속 엄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냥 가는 게 좋지 않겠냐. 나도 너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누가 옆에 같이 있는 게 더 나을 거라 보는데 그게 낫잖아. 하다못해 거기 가가지고 밥이라도 잘 얻어먹고 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. 등등등. 막 이런 소리를 하길래 그래 일단 알겠다 하고 갔는데요. 허씨 역시는 역시 그지 같네. 너무 집요하길래 그때부터 뭔가 쎄 하긴 했는데 역시나 제 예상 제 걱정대로 딱 말만 그런 거였나봐요. 저 진짜 딱 하루만 자고 올 생각으로 갔던 거거든요. 물론 이 이야기 남편은 물론이고 시모한테 모두 얘기 다 말을 했던 겁니다. 저 그럼 어머님 딱 하루만 신세 질게요. 이렇게 말을 하고 간 거였어요.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왜 옷을 안 챙겨왔냐며 바로 역장부터 내는 거예요.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배가 아파 미치겠는데 기어코 너 당장 집에 가서 옷 다 가져와라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야. 뭐야 이게. 아니 어머님 제가 아까 하루만 있다가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갈아입을 옷 없어도 괜찮아요. 내일 갈 건데요. 이랬더니 아이고 괜찮긴 뭐가 괜찮냐. 너는 괜찮아도 나는 안 괜찮다. 이래가지고 아픈 사람 옆에 붙어서 계속 옷 가져오라고. 어서 옷 가져오라고. 난리 치고. 그러다가 밥 먹어라. 이래가지고 나갔더니 미역국을 끓여놨더라고요. 그래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말한 뒤에 조용히 먹었고 그 이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잤는데요. 다음날 아침이죠. 또 아침부터 방에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.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회사 출근을 하는데 며느리가 자고 있다고. 일어나서 인사도 안 한다고. 예의가 없다 어쩌고 저쩌고. 그러면서 또 아픈 사람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막 뭐라 뭐라 하는 거예요. 진짜 머리 너무 아프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조용히 보고 있는데 어이 시고. 야 뭘 그렇게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냐. 이러면서 하는 말이 왜 내가 하는 말이 틀렸냐. 사람이 일찍 잤으면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야지. 뭔 놈의 잠을 아침 9시까지 쳐자빠져 자냐. 딱 이러면서 제 입으로 확 걷어버리는데 살이 부들부들 떨려요. 진짜 여기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겁니다. 이성의 끈이. 그래서 아니 어머님 그래요. 어제 끓여주신 미역국 참 감사했습니다. 잘 먹고 가요. 이렇게 말한 뒤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와버렸어요. 아 또 하나 있네요. 그 전날 저녁에 시가에 들어서가지고 그때도 슬픔이 가시질 않아서 방에 앉아가지고 혼자 조용히 울고 있는데 여기 또 들어와가지고 어이구 뭘 그렇게 잡고 오냐. 유산을 너 혼자만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만 울어라. 라며 대놓고 타박을 주고 면박을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. 이거 절대 위로로 한 말이 아니고요. 그냥 핀잔 타박이었어요. 아이고 그래 유산 혼자만 한 것도 아니고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.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. 아니 도대체가 이럴 거면 왜 저한테 그렇게 오라고 난리를 친 걸까요? 설마 이게 진짜로 몸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죠. 아니면 몸조리를 해주겠다는 건 그냥 핑계고 제가 거기서 밥이라도 해드리고 그러길 바란 걸까요? 저 아직 신혼인데 진짜 이혼생각 간절합니다. 하고 싶어요. 사람 마음이 차게 식어버린다는 게 뭔지 바로 알겠다니까요. 어쩌면 좋을까요? 댓글 1번 야씨 유산한 지 단 하루 밖에 안 된 자기 며느리한테 출근 인사 받겠다는 시부도 인간이 아니고 옷 안 챙겨왔으면 그래 오늘은 일단 쉬고 내일 나랑 같이 가서 좀 챙겨오자 이렇게 좋게 말을 하면 될 걸 아픈 사람한테 역정 내는 시몬은 훨씬 더 그지 같아요. 이거는 몸조리를 해주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. 혹여나 자기 아들이 휴가 내고 며느리 시중이라도 들까 싶어가지고 그거 막으려고 소환한 걸로 보여요. 이게 확실합니다. 너 당한 거예요. 내 댓글 헐 맞네 뭔가 싶었더니 바로 이거였네 지 아들내미 뿌려 먹을까 봐 헐 2번 아이씨 나는 그래도 이 댓글 읽기 전까지는 몸조리하라고 일단 말을 했으니까 뭐 마음은 절대 안 그런데 표현이 좀 걸걸한 그런 시모였나 보다 싶었거든요. 그런데 이 댓글 보니까 바로 알겠다. 진짜 개빡치네. 아 쌍욕 튀어나와. 3번 그러니까 아기는 그래요. 자기 엄마가 그지같은 시공창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자기 때문에 못할까 싶어가지고 떠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 걷고 개쌍욕이 튀어나오는 집안입니다. 아니 시모 본인도 옛날에 유산을 해봤다면서 이게 할 소리냐고. 4번 에이씨 난 이거 왜 이렇게 소설같지? 너무 비현실적이야. 주작이지 주작. 소설이라뇨. 장난하세요? 저희 시모는요. 제가 출산했던 당일 회복실에서 첫 소변보는 걸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는데 자기 아들내미 밥 굶으면 안 된다고 기어코 밖으로 끌고 나간 사람입니다. 제가 보고 있는 앞에서 말이죠. 그 덕분에 소변보러 혼자 가다가 하열해가지고 죽을 뻔했고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시모 얼굴 안 보고 살아요. 남편도 이혼하려고 했는데 몇 날 며칠 싹싹 빌어가지고 겨우 참고 사는 겁니다. 없긴 뭐가 없어요. 6번 아니 하루만 이따 갈 건데 굳이 가라 입을 옷을 들고 와라 라며 대놓고 역장을 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? 뻔하죠. 며느리가 지 아들 시켜가지고 옷 가져오라고 할까봐 그런 겁니다. 아니 진짜 이럴 거면 말이네 하질미 알든가 속 보이기 저러니까 더 그지 같아요. 이걸 어떻게 참니? 난 이혼이다 이혼. 2번 와 진짜 용서가 안된다. 아니 잠깐만 쓴이 남편 이 사실 알고 있어요? 유산한 마누라가 자기 엄마한테 이따위 취급 다한 거 말입니다. 혹시라도 남편이 지 부모 편 들면 지금이라도 이혼하세요. 답 없으니까. 남편에게 물었을 때 나오는 대답 예상해 봅니다. 야 그게 다 우리 엄마가 너를 생각해서 그런 건데 아니 뭘 그렇게 예민하게 나와 라고 하겠죠 뭐 3번 네 남편이 이 얘기를 듣고도 만약 자기 부모와 계속 만나고 교류하길 바란다면 답이 없는 거니까 무조건 남자도 버리세요. 아시겠죠? 5번 아니 하루만 이따 갈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계속 오타령을 했다고? 이거요 쓴이가 남편한테 심부름 시킬까봐 그것 때문에 저런 거야. 야 노친네 진짜 영악하다 영악해. 아니 사악하구만. 천상 좋은 시모 코스프레를 할 거면 적어도 해줄 건 좀 해주고 그런 뒤에 생색을 내든 거 해야지. 꼴락 미역국 하나 끓인 거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서 아침에 출근하는 지 남편 배웅 안 했다고 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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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 거 보니까 보통 미친 게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절대 시가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. 알겠나요? 6번 2.자니까 쓴이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겠는데요. 만약에 은근히 편들고 랄지 하면 무조건 끝내야 돼요. 아시겠죠? 이랄까? 안 그래도 주말 부부 이거 하나만 봐도 그지 같은데 시부모가 저렇게 나오면 그 절대로 끝이 좋을 리가 없어요. 7번 만약 지 딸이 유산해가지고 집에 들어와 자고 있었다면 아빠 출근 인사하려고 자는 걸 깨우겠어요? 아니 오히려 자고 있는 딸내미 깰까 싶어서 아예 기척도 안 내고 닌자처럼 조심조심 그렇게 나갔을 것 같은데 말이지. 몸조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악마 같은 것들아 8번 남편한테 말했어요? 안 했으면 당장 하세요. 이거 안 그랬다가 네 남편 분명히 나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 엄마는 며느리를 극진히 대접해줬는데 우리 마누라라고 하는 여자는 우리 엄마한테 버릇없이 구내해? 이렇게 말이죠. 어휴 그지같은 집구석 몸조리가 시부모 수발드는 거였어? 아니 지 딸이라도 저렇게 했을까? 아들이 휴가 쓰고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간호할까봐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라면 이거 평생 안 보고 삽니다. 그리고요. 네 남편 역시나 정말 만회하느라도 자기 엄마 편을 든다. 이혼하세요. 9번 대충 보니까 몸조리가 아닌 손주 캐리어 주제에 제대로 낳지도 못하고 유산한 게 열받고 괘씸해가지고 억지로 끌고 와서 대놓고 화풀이하는 걸로 보이는데요. 끌 끌 끌 끌 끌 10번 어머처럼 쓴이가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분별력이 없었군요. 시모가 아무리 오라고 해도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. 정말로 걱정하는 시모는 말이죠. 본인이 와가지고 몸조리를 해주지 저렇게 아픈 며느리한테 자기 집으로 오라는 소리 안 합니다. 이건 그냥 며느리를 얕잡아 보는 거고 잡아보겠다라는 심보죠. 저런 시모는 멀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부터 배우세요. 쓴이 시모는 내 단언하는데 절대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닙니다. 알겠죠? 맞아요. 저도 글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 아픈 사람이 가긴 어딜 갑니까? 그냥 집에 누워있으면 시모가 미역 골고 끓여가지고 가져오든가 했어야지. 그러니까 이거는요. 지 아들이 몸쪽 해주는 게 싫어가지고 수작 부린 거라고. 티가 나잖아. 11번 내가 병간으로 해줄 테니까 너 아프든 말든 우리 집으로 와라. 이렇게 말을 하는 것부터가 이미 크게 잘못된 거 아닌가? 아니 아픈 사람한테 오라고? 네가 가야지. 야 너 지금 이따위 그지같은 취급받고 있는 거. 엄마를 알고 있냐? 이건 그러니까요. 자기 아들한테는 한없이 좋은 시어머니로 각인시키는 거고 그렇게 해서 혹여 나중에 고부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동안 각인된 이미지로 아들은 무조건 내 편이어야 된다라는 물밑작업 중인 겁니다. 참 멍청하죠? 그 잘난 아들이 선택해 데려온 여자라면 여자도 분명 괜찮다는 건데 어? 즉 시부모 자기들한테 무슨 그지같은 일이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든 무조건 도와줄 그런 여자일 텐데 그런 며느리일 텐데 완전 개 멍청하게 복을 지발로 꺼도 찬다 이 말이지 내 말은 한두 명이 아니야 야 이러놓고 미역국 끓여줬다고 아들한테 생색 오지게 내겠죠 왜? 아닌 것 같아요? 절대 맞아. 내가 이런 걸 많이 봤거든 이런 말 정말 미안한데 차라리 잘된 거라 봅니다 더 험하고 그지같은 꼴 당하기 전에 여기서 정리를 하세요 아마 떠나간 님 아이도 엄마가 그렇게 하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아 그지같은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니까 참 이것도 이거 야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사연에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보통은요 의지간이 못된 사람들은요 속으로는 나쁜 마음 그지같은 마음 먹고 있어도 겉으로는 좋은 척합니다 연기라도 해요 근데 이거 안 하잖아 예를 들어서 편하게 누워있게 하지만 밖에서 청소를 열심히 한다든지 해가지고 불편하게 만들고 또 미역국도 맛있게 끓여줘 끓여줬지만 아이고 나는 요즘에 입맛이 없다 이러면서 막 자기 하소연하고 이런 식으로 부담을 준다든지 적어도 해줄건 해주면서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게 일반적인 나쁜 사람들인데 이 할매는 그런것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또 한글자막 제공자 또 한글자막 제공자 감사합니다.